쌀쌀해지는 이래 지금부터 관리를 잘해야 되는 이유가 당뇨도 그렇고 고혈압도 그렇고 날씨나 온도하고 많은 영향이 있어요, 체온하고도. 그래서 당뇨도 보면 겨울에 혈압도 그렇지만 훨씬 많이 발생되는 걸로 나타나 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11월에서 2월까지가 훨씬 많이 증가된 걸로 나타나 있고 여름에는 떨어지고 겨울이 오르기 때문에 봄, 가을로 몸만 보강하고 기울만 돋아줘도 실질적으로 고혈압, 당뇨, 고혈압은 많이 예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혈압순환에 도움이 될 만한 진짜 중요한 지압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혈액을 잘 돌게 해서 당뇨를 막는 지압법을 공개! 아니 근데 갑자기 지압법을 알려주신다고 해서 송채호 씨가 너무 정자세로 앞에 앉아계시는 거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이유가 딱 하나예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혈압순환 하나도 되는 데가 없어요. 나는 지압법 받아야 돼요. 난 무조건 해야 돼요. 선생님? 당뇨를 잡고 피를 잘 돌게 해서요. 앞에서 말한 당뇨발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혈자리, 중요한 혈자리를 두 개를 알려드리는데요. 쉽게 무릎뼈, 안쪽과 바깥쪽의 두 혈자리인데 쉬운 혈자리는 양능천과 음능천이라는 혈자리인데 무릎 밑인데요. 제가 붙여가면서 설명을, 혈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른발 한번 보실래요? 오른발. 신발은 신고요. 네, 괜찮습니다. 이렇게요. 음능천부터 잡으면 이게 뼈를 잡아서 쭉 올라오면 걸리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이게 음능천라는 혈자리인데 이게 족태염 비경이라 해서 한약에서 비경이 있잖아요. 즉, 체장이라든가 비위계통에 에너지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좋은 자리이고 합혈이라 해서 여기를 눌러보면 좀 아픕니다. 아픕니다. 이 혈자리에다가 일단 표시를 해드리고. 네. 그다음에 양능천은 여기 무릎에 튀어나온 데 있죠. 이게 족삼리 쪽으로 45도로 가면 족삼리 바로 옆에 있는데 이게 거의 통합니다. 이 혈자리가 양능천입니다. 거기도 좀 느낌이 있는데요. 이 두 혈자리를 이런 식으로 한약에서는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합니다. 여기에서 여기로 뚫어버리면 하지, 근육이라든가 기혈의 흐름이 좋아지고 전체적으로 따뜻해짐을 느낍니다. 이 두 혈자리를 한 손으로 이렇게 꽂고 한 3분에서 5분 정도 눌러주면 실질적으로 이 혈자리를 통해서 내부 장기도 움직이고 근육이라든가 기혈의 흐름이 굉장히 활성화됩니다. 이 두 혈자리가 좀 아프실 겁니다. 선생님 아파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실질적으로 당뇨발 예방에도 좋지만 특히 전신의 기혈의 흐름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족디엔 비경하고 속상 담경이 활성화된 머리까지 담경이 올라가고 비경은 흉부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심장이라든가 폐, 비위, 그다음에 신방관까지 풀 수 있는 최고의 당뇨발 잡는 혈이면서 당뇨병에도 좋은 혈자리입니다. 지금 선정은 엄지께서 해줄 때는 아프다고 그러더니 본인이 할 때는 하나도 안 아픈가 봐요. 그러면 지압 효과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 내가 하면 안 아파요? 혈자리 여기는 혈자리는 다 보고 이렇게 딱 안에 가보면 혈자가 딱 걸립니다. 혈자가 딱 걸립니다. 안 아플 수가 없어요. 자기는 자살하거든. 본능적으로. 이렇게 주시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다리가 많이 붙는다든가 힘들 때도 이 양능천하고 읍능천을 눌러주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 머리가 맑아지고. 아니, 선생님 지금 이렇게 하니까 아프긴 되게 아파요. 아프긴 되게 아픈데 아픈 게 갈수록 조금 시원한 느낌도 들면서 머리가 맑아지네. 머리가 맑아지네? 좀 더 해줘 봐요. 소화기통. 저기요, 저기요. 치료 받으시면 안 돼요. 말초 혈액순환을 도와서 너무 이용당하지 마시고. 정치아 씨 수고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